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달 말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또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생기게 되자 규제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시장 정상화와 함께 풍선효과도 우려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끝번호 297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청약했던 이 편한 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장현지구 B-10블럭입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 아파트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오늘이 정당기약 마지막 날짜 겁니다. 4월 중순 이후에 입주자 공고가 발표됐고요. 그때 가격적인 공공택지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참여 공공 분양으로 들어가면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그래서 4월에 모집 공고가 나오고 5월 초에 청약이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 당시에 로또 청약 그리고 4억 로또 단지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400, 위치를 좀 먼저 볼게요. 서해선, 서해선의 시흥 능공역. 능공역에서 약 한 600m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위치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보시면 여러 신축 아파트를 들어서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31세대, 2024년 8월에 준공인, 준공개정인 아파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33평 분양가, 전체적인 분양가 대비해서 4억 7천대의 분양가가 나왔었고요. 1순위 평균 견적률이 약 190대 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결국 가격이었습니다. 또 지리적인 입지도 굉장히 좋았고요. 시흥 시내에서. 또 타입도 보시는 대로 국민 평수인 8서 타입으로 모두 이루어졌었는데 1순위 경쟁률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90대 1까지 지금 나왔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의 주변의 일정과 그리고 향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월 오늘까지, 오늘까지 지금 정당 계약이 마무리되는 아파트로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기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를 볼 텐데요. 바로 지금 시흥 능공역 바로 앞에 시흥 장현 제1풍경채 센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평당 가격을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2600대고요. 본 지금 문의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39만 원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의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매물 가격을 봤을 때 같은 평대 현재 지금 시세가 8억 7천대의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현 시점에서 4억 7천대의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은 만큼 본 아파트의 어떤 향후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분양가도 저렴한 아파트를 이 시점에서 문의하셨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가 혼란기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향후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좀 이해가 됐고요. 최소 처음에 4억 정도를 얘기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 3억 이상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안전맞이로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첨되셨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입주시까지 꾸준하게 잘 유지하신다고 하게 되면 향후 이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준하는 수준의 가격대에 지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청약 당시에 이 아파트가 보여줬던 경쟁률이 이 아파트의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증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시고 좀 든든하게 보유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 있으시면 지금 계속해서 문의전화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419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아파트 1단지 27평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할 생각에 세입자가 나가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차 산법으로 전세를 놓으면 4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집값이 빠지니까 매매를 좀 더 기다렸다 해야 하는 건지 상담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팔자니 좀 집값이 현재 상황이 조금 불안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세를 주자니 임대차 산법이 걸립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최근에 2월 21일 날 발표됐던 법을 보면 여러 법들이 발표가 됐지만은 아주 단계적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이에요. 임대차 산법 특히 2법 신고제 같은 경우는 1년 계도기간이 유예됐기 때문에 2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 2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에 대해서 그 법이 만료되는 7월 달 이후에 임대차 물건이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많이 띌까 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법을 좀 발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신장께서 걱정하시는 임대차 산법으로 전세를 놓으면 4년 가야 된다는 것은 향후 2년간 법이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야당 쪽에서는 임대차 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 여당에서 이 임대차 산법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그 논리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채택을 해야 될까라는 게 굉장히 좀 고민이실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께서 1주택자 같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좀 상당 문구에 지금 저는 이해가 됐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목동 1단지,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단지 아파트 앞단지라고 합니다. 앞단지.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앞단지, 신목동역 바로 앞에 있는데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부터 3단지까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4단지부터 뒤에 있는 뒷단지 아파트까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목동 아파트의 가장 특징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도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단지의 주민들이 서울시의 종상향, 우리도 3종으로 만들어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는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같이 공급해라. 조건부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신결을 하고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종이다 보니까 현재 123%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종으로 변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1단지, 신시가지 1단지, 1800세대의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고요. 38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말씀드린 대로 123%에, 검폐율 16%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평대부터, 지금 보시는 거 57평대까지. 본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평형대는 27평대 아파트입니다. 27평대 아파트, 가격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6억 5천을 최근, 2022년도 4월에 최고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향후 경기가 계속 안 좋아져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본 아파트의 특징은 현재 가격대가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물건만 봤을 때는, 물건만 봤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소유하고 계신 어떤 소유자분의, 신녀님의 어떤 전체적인 자산 구성과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만 봤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게 맞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자산 구성 중에서 본 물건을 매도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2017년도에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매수는 반템포 빠르게, 매도는 반템포 늦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매도는 반템포 빠르게, 매수는 반템포 늦게 하는 게 현 시점에서의 부동산 매수 매도 전략이다. 물건만 봐서는 굉장히 우월하고 상권에 있는 상급지 매물이지만 본인이 처해있는 자산 구성상에서 매도를 계획하신다고 하게 되면 임대차 3법 향후 2년 내에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국회법 통과가 쉽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값이 빠지는 모양새, 본아파트에 있어서 빠지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외곽 쪽 지역부터 해서 하락률이 지금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고민하신다고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가격이 올라서 신고가가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쁜 전략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가격적으로도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기다려볼 수도 있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보유도 괜찮지만 시청자님의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따른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상담도 함께 도와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른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576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435-1번지부터 6번지까지 총 2,95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요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토지에 대한 전망 체크합니다. 화성시로 가볼까요? 화성시의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의 위치를 제가 지도상에 지금 찍었고요. 동쪽으로는 오산 세교지구, 서쪽으로는 향남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화성 진안,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화성 진안과 그리고 화성 봉담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남쪽으로는 보시는 대로 고덕 국제신도시, 평택지역이 인접해 있는 그 중앙지역에 있는 토지를 지금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용도의 네이밍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본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도 뭐 제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또 제가 토지를 분석하다 보게 되면 토지임을 열었을 때 이렇게 연결 시간이 초과돼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또 지자체로 바로바로 문의하십시오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바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제가 지금 항상 토지 상담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사이트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본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과 그리고 전체적인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섯 필지입니다. 다섯 필지. 1번지부터 6번지까지 여섯 필지죠. 여섯 필지인데 가장 큰 필지. 동아리 435-6번지입니다. 자, 토지를 좀 먼저 볼게요. 토지부터. 자, 본 가장 큰 토지. 가장 큰 토지 같은 경우는 1800평입니다. 토지를 먼저 지금 현재 지금 문의하셨던 1번지부터 6번지까지를 한 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의 중에서 지금 제가 대표 번지인 6번지를 1800평에 달하는 필지를 지금 열었고요. 그 외곽선, 빨간색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필지가 지금 2950평에 해당되는 토지에 표시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필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필지가 지목은 임압입니다. 자, 용도지역. 보시면 우측에 지금 약간 색깔을 다리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주된 녹색지역에 들어가 있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의 토지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월 26일 불과한 한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 됐다라고 소유권이 넘어간 지 받으신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 실거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본토지 주변으로 보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최근에 본토지 주변의 인근 동일 용도, 동일 지목의 토지 같은 경우에 최소 16만원부터, 16만원대부터 25만원대까지 평당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도 한 2, 3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토지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밑으로 좀 더 볼까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경매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토지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아, 이 토지는 2021년도 1월 20, 아까 전에 소유권 변동일에 아, 장금납부가 됐구나라고 제가 지금 파악을 했었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감정가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는 모든 필지를 필지를 한 50% 유찰된 6억대의 지금 매수 낙찰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일자가 제가 볼 때는 장금납부가 2021년도 1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사건 접수가 19년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배당 종결이 1월 26일 날 됐기 때문에 그때 소유권이 넘어온 걸로 돼 있는데 본토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있어서 도로, 도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로 한 면 불입니다. 가와 불에 대한 거는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세로 한 면 불에 대한 거를 가로 바꿀 수 있는 지목변경과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한번 진행해보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임야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임야의 임무축적이나 아니면 경사도로 할 수 있는 산림정보, 산림정보 다드림이라는 사이트에 본 지번을 치시게 되면 평균 경사도와 본토지에 있어서의 어떤 세부적으로 개발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항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본토지 같은 경우에 경매를 통해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고요. 저렴한 매수가. 그리고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변에 본토지출을 둘러싸고 있는 논답과 전, 그리고 배지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래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도 적정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잘 하셨고요. 입지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활용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토지의 가치를 또 스스로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일 대표님과 함께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음 상담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1호 0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두 물건 중에서 투자 가치가 좋은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하나는 중랑구 신내동 동성 1, 2차 26평 5억 8,50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강동구 천호동의 한신아파트 23평이고요. 7억 2천만 원입니다. 어디로 투자를 해야 미래 가치가 더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아파트가 지금 평수도 비슷하고 중국 연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은 같은데 지역이 다르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꽤 차이가 납니다. 1억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들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도를 열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신내동상 1, 2차 아파트 26평형을 5억 8,500에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강동구로 내려와서 여긴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내려와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강동구 천호동 한신아파트 23평을 4억 3천의 전세를 안고 7억 2천의 매수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문자 내용만 봐서는 우리 전세까지 금액대를 지금 명시하신 거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이나 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강동구가 낫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점수를 드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분석이 끝났으면 다들 이쪽이 낫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향후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더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과 물건의 특징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선 매수를 하셔야지 향후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도 보셨을 때는 중랑구 지역과 강동구 지역 문자로 왔을 때는 지금 강동구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은 똑같을 거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강동구겠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달리. 지역적인 지리적인 위치는 봤고요. 보시는 대로 신내동가. 제가 지금 현재 이 지도를 띄우면서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모든 지역의 지금 지도상에서는 2022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현재까지 가격 변동에 대한 것을 가격이 올랐으면 붉은색. 가격이 떨어졌으면 파란색으로 현재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본 신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 신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월 이내에 마이너스 0.1%를 하락을 했고요. 천호동,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0.1%가 하락을 했습니다. 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율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금액적으로는 천호동이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신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내동 동성. 동성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신내역에서 한 600m 떨어져 있고요. 보시는 대로 24평대부터 해가지고 45평대. 현재 문의하신 평형대는 26평대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실거래가 6월 5일, 이번 연도가 아니라 2021년도 6월 5일입니다. 그만큼 벌써 한 1년간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 절벽이었죠. 지금 현재 본 신내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 8,500, 5억 8,500에 1년 전 가격의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주변에 본 아파트 주변 건너 신내역 일대로 신내역 컴팩트 시티 등 공공택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중랑구 지역 중에서도 지역의 개발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신내동 같은 경우에는. 또 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여 세대가 넘고요. 30년째 아파트, 용적률 같은 경우는 229%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은 가능한 아파트로 제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용적률에 대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 현재 액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26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가격대에 1년 전 가격대에 있어 매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가격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다음입니다. 한신아파트.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색상이 표시가 안 됩니다. 거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지금 보시는 대로 구분다리역에서 약 700m, 암사역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본아파트 같은 경우는 224세대, 32년차 아파트의 240% 정도의 용적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23평대 아파트. 85세대가 있는데요. 현재 가격들을 보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2021년도 7월 달에 거래된 6억 5,500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32평대 아파트 보겠습니다. 32평대 아파트. 지난 지난 2021년도 6월 달에 거래된 가격대. 7억 3천대의 아파트에서 현재로서는 거래가 없는데 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고 하면 신내동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가격대에 비해서 그 가격대에 중요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대지의 세대수도 작은 상황에서 입지적으로 강동구 그리고 두 개의 역사를 도복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하에 가격대가, 가격대, 가격에 대한 물음표를 제가 그려보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지역적으로는 강동구, 천호동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들어왔을 때는 신내동 5억 8,500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가성비와 향후 미래가치 측면에서 안정되게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부동산 개별적인 특성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부동산을 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신내동의 아파트를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042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도담동에 전세 4억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종촌동 가재마을 사단지에 30평 아파트를 7년 동안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2천에 월 75만 원으로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종촌동에 집을 팔고 새롬동에 35평대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좋은 생각일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세종시 종촌동에서 새롬동으로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지금 적정한 타이밍일지 좀 궁금하네요. 내 아파트가 빠진다고 하게 되면 상대 다른 분들의 아파트도 같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내 아파트가 10개가 빠졌는데 다른 아파트는 5개만 빠진다, 3개만 빠진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마음이 좀 급해지죠. 전반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뒷페이지에서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가격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종시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의 상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종청사 위쪽에 있는 도담동에 지금 4억의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7년 전에 세종 센트레벨 4단지 아파트를 30평을 보유하셨고 이 전세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새롬동의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보시는 대로 1-4생활권을 생활하고 계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1-3생활권에 보유를 하고 있고 2-2생활권으로 갈아타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아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준총동 가재마을 4단지 세종 센트레벨 아파트입니다. 1623세대고요. 8년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30평. 30평과 34평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30평대 아파트 최고 6억까지 가 있다가 2021년도에 6억까지 가 있다가 현재 지금 4억 9천까지 가격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1억 정도가. 보시는 대로 본 파란색의 변동률 같은 경우에 6개월이 아니라 작년도, 21년도 6월부터 현 시점까지 30평대 아파트가 약 14%가 빠졌습니다. 14%가. 본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좀 더 덜 빠지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데 그럼 그 아파트가 정말 덜 빠진 아파트인지 덜 가격이 하락되는 아파트인지 보겠습니다. 새롬동, 새뜸마을, 12단지. 새롬동 중에 지금 우리 시청자가 거론하신 35평대 아파트는 제가 볼 땐 유일하게 2아파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건너편에 세종 제2청사가 들을 잡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동일하게 1년 전, 1년 전부터 현 시점까지 본 아파트, 12단지 아파트는 메인평수 25평대 아파트가 13%가 역으로 올랐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액면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25평대. 그러면 다른 평수대. 전반적으로 지금 밑에 받쳐주고 있는 아파트 472세대 중에 받치고 있는 25평대가 13%가 올랐는데 그럼 35평대보다는 34평대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본 34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년 대비해서 1.3%가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세종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실거주의 목적을 전제하에 두고 옮기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또 물건에 따라서 가격 상승과 하락이 또 달라지네요. 현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셨던 아파트와 또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갈아타기 타이밍을 잘 잡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또 상담을 도와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시고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는데 다음 상담 계속해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70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뚝섬역 인근에 직장이 있는데요. 2억 원의 자금으로 중랑구에 5억 원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2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결혼과 출산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 모든 중요한 것을 앞둔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출을 더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괜찮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억 자금을 가지고서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산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신혼부부들, 젊은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빚진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집 걱정이라는 거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하면 됐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사회 환경이 내가 월급만 가지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마음에 제가 무거울 때가 좀 많고요. 일단은 결혼과 아이의 출산 저도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5억 대 금리는 분명히 한 번 더 오를 겁니다. 지금 현재 1.75%에서 11월 정도 되게 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빅스텝을 한 번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5%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중남구 지역에서 뚝섬역, 직주근접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서울권에서 공급 물량이 없다 보니까 내가 청약할 수 있는 물건이 없고요. 아무리 신혼부부 처음 장만하는 집이라 하더라도 또 신혼부부 청약에 있어서는 한 대 별 따기 정도로 힘든 선곡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전세나 월세를 궁금하시기보다는 5억 원대의 지금 중남구, 직주근접의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단, 단. 이게 중남구 지역입니다. 중남구 지역. 그리고 아래 뚝섬역입니다. 뚝섬역. 성수 뚝섬역에 지금 출퇴근을 하실 텐데요. 중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동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장 큰 면목동. 면목동이 있고요. 그리고 중화동. 그리고 상봉동과 망우동.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내동. 그리고 묵동이 있습니다. 묵동이 있습니다. 내가 현 시점에서 1주택자, 무주택자로서 매수하시는 건 찬성. 단, 단. 첫 번째로는 교통호재가 있는 상봉역과 망우역 일대를 한번 먼저 보셔라. 그렇지만 가격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상담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내동 지역. 좀 더 거리가 출퇴근하는 거리는 있지만 향후 가격대도 맞고 주변에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신내동을 한번 보셔라. 두 번째. 자, 고로. 특히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서울, 최근에 발표됐던 서울2040 서울플랜에서 어떤 면이 지금 부각됐냐면 중랑구에 지금 닿아있는 중랑천. 중랑천의 개발이 향후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세 군데 중랑천과 신내동 그리고 상봉동 안에 쪽을 고로 비교하시면서 내 자금에 맞는 내 직주근접의 첫 집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하락기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2000년도 이후 1997년부터 지금까지의 집값은 우상향이었고요. 우상향이었고요. 또 하나, 가격이 아무리 하락한다 하더라도 상승폭을 못 따라간 게 20년간의 부동산 경기였습니다. 그 원칙을 귀담아 들으시고 진행하셔도 행복한 신혼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싼 거야 라는 대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매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다만 그 중랑구 안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는지 우선순위로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어요. 이 상봉역과 망우역 근처 그리고 신내동과 중랑천 개발 호재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시면서 좋은 물건, 좋은 아파트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121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힐스테이트 32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요. 전세로 광진구 광장동이나 송파구 잠실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도를 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은 이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데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로 옮겨가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불안하고 불안하고 조급하신 분들은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지니까 기다렸다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부자감사라고 칭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일단은 민간 공급 물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불안해하시고 집값 떨어지네 등등 하면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다른 집은 못 사니까 가나타이가 아니라 이 집을 팔아놨다가 내가 현금 갖고 딴 데가 있다가 다시 아니면 돈도 다른 지역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올름을 살까? 도박입니다. 도박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 시내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저점을 모릅니다. 이 정도면 저점이었을까? 예상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내가 팔아놓고 나중에 임대차가 있다가 다시 사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본 아파트 용마산역에서 한 1km 떨어져 있습니다. 중랑천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하락이 좀 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32평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약 한 860세대고요. 16년차 아파트입니다. 32평과 지금 23평대부터 50평대까지 32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가격을 보면 실거래가, 전제품 호가보다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보게 되면 약 10억 5천 정도에 최근에 거래된 게 올 1월 달에 거래됐습니다. 이 가격대가 보게 되면 거의 1년 전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아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가격, 이 거래가가 전체적인 거래가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뒷받침하고 있는 11억대 아파트, 11억대에 지금 거래가 됐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관망하고 지켜봐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본아파트 이후에 지금 23평대 같은 경우에는 호가로 11억 3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집니다. 지는 겁니다. 두루하는 것도 지는 거지만 조급해지면 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갈아타기가 아니라 내가 임대차로 갈아탄다는 거는 현재 지금 인플레, 물가가 계속 오르고 현물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위험한 어떤 자산관리의 전략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망하면서 추후에 한번 그런 타이밍을 갈아타기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조급하게 불안하지 않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져서 고민이 되실 거는 같은데 흔들림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의 집값, 부동산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조금 더 보유, 관망하는 자세에 추천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289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인천 작전역 부근의 미림아파트 매수해도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어요. 이 아파트 앞으로 매수 타이밍,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40년 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금 문의하신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이죠. 결국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 정부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넓힌다고 했죠. 전국도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이런 방구의 어떤 발표가 나온 게 없습니다. 빨라봤자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경기 외곽 그만큼 아까 우리 앵커도 서울 지역에 가서 우상행, 전반적으로 그래프는 우상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 시점의 가격 하락 어떤 기조, 혼동기는 정상화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를 주택은 올라야 되고 떨어질 주택은 떨어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버리는 시장은 뭔가가 인위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시장이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정상화로 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의 어떤 과도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지 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덜 신경 쓰는 덜 신경 쓰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론적으로 그렇죠?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천 1호선입니다. 인천 1호선 경인여대 입구역에서 한 600m, 400m, 아래쪽에 작전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180세대고요. 그리고 40년차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죠.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15평부터 21평대까지 굉장히 많은 평형대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저층짜리 5층 아파트입니다. 5층 아파트. 5층 아파트인데 6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5평대가 최근에 거래된 게 있는데 6월달, 5월달 거래되면서 가격대가 1억 5,600, 1억 6,900 거의 평당 1천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지금 보시는 데서 주변에 입주시기를 봤고요. 주변에 평당가를 보겠습니다. 평당가가 900선, 600선 그리고 향후 지금 입주물량 분양권인 지금 힐스테이트 자의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게 되면 2천만 원대 아파트가 됩니다. 그만큼 어떤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과연 그 메리트가 맞는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층 아파트고 용적률이 상승한다고 해서 가정한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불확실하지만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투자성, 사업성에 있어서는 내가 과연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추후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내가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니면 남는지에 대한 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뭘로 보느냐. 사이트들이 발달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등기부등본 안 떼어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180세대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본 사이트에서 이 단지에 5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단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평수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하필로 들어갔고요. 가장 큰 단지 820평. 두 번째. 그리고 1021평이 됐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리넴 아파트가 얹혀져 있는 토지의 전체 평수는 1742평입니다. 1742평. 1742평을 대략적으로 세대수로 나눕니다. 180세대. 그러면 각 세대마다 주어지는 평수가 약 9.7평입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에 재건축이 가능한 연도수가 됐는데 지분평수가 10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아니면 재건축이 들어가든 내가 투입해야 될 현재 용적률에 대한 게 그대로 다 보고 용적률에 대한 게 그대로 다 보고 투입할 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셔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재건축이 될 경우에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만큼 내가 집어넣어야 하는 투자 금액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드렸는데요. 이 상황들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매수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7269번호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고양시 원당 1구역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이 구역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죠. 2601세대 재개발 구역이고요. 보시는 대로 1구역, 1구역, 2구역, 4구역, 7구역, 6구역. 보시는 대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첩은 득했고요. 이제 철거와 이주와 철거, 2026년에서 27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입주로 착공이 들어가 있죠. 6구역과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로 연결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망 좋습니다.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공선 원당역에서 원거리에 있지만 바로 지금 교회선 원능역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통이 확정됐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대국 역세권 개발, GTX 등등 또한 세전력에서 들어오는 고향시청에서 들어오는 고향성까지 전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대비해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원능 1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주변 호재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일반 분양가의 어떤 수준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향후 전망 괜찮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고요. 다음 상담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4049번호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확인할게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모락산 현대아파트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의왕시 오전동의 아파트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제가 앞에 거를 좀 빨리 했던 이유가 좋기 때문에 빨리 했고요. 이 내용을 꼭 하고선 제가 올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생각이 들어서 자. 의왕시입니다. 작년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십니다. 왜? 떨어지니까? 아닙니다. 뭔가가 호재에 대한 어떤 다시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모락산 현대입니다. 1600세대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대로 34평 같은 경우에는 최고 7억까지 찔렀다가 현재 지금 6억 5천까지 하향사로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6, 7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GTX 시노선 그리고 월판선 그리고 인동선의 교통호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동선 인도군에서 동탄까지 들어가는 인동선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기재부와 국토부에다가 예전에 이 예비 사업성 타당성을 조사를 할 때 동탄 1, 2호선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들어갔었어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예측을 해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전력으로 지금 인동선 같은 경우에 1공구부터 10공구까지 들어가 있는데 1공구만 한 3% 진행되고 나머지 9개 공구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에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날벼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모락산 현대 같은 경우에 이 오전력에 대한 전철역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전철에 대한 수혜를 못 봤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인동선에 대한 갈망하는 어떤 수혜가 있었는데 이 원칙적으로 이 호재가 다시 불확실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전환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통의 불확실성 또한 바로 인근의 과천 지역의 최근의 입주 물량들 향후 등으로 봤을 때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게 뭐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아니다 된다 하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본아파트에서 고민이 시작됐다고 하게 되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매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강제 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 보유가.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등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께서 지금 고민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데 그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동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브레이크가 걸렸네요. 때문에 조금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포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